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며 큰 추위에 없겠습니다. 다만 어제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이 있는데요. 특히 교량과 터널 입구를 지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순강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위성요상 보시면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1도, 창원 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양산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 3도, 진주 1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산청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예 감사합니다.